오늘 오전에 파일럿이라는 제목으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긴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비공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제 공개가 되거나 뭐 세상의 빛을 과연 볼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했던 블로그 같은 느낌이 들려면 결국에는 자주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게 중요하긴 할 텐데 그 영상은 아니고 이제 그 녹음에서는 영상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미 올라가 있는 그 영상에서도 이미 편집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격언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그걸 뒤집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총균 쇠에서는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책에서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그 부분 후시 녹음을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거는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뭐 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제거를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vs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 그거를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파이널 컷에서도 그 방금도 그라고 했죠 이런 부분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런 거를 다 쳐내고 했었는데 아 이러다 보면 뭐 영상을 찍는 거나 뭐 소리를 녹음하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 이 될 정도로 물론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죠 저도 녹음한 거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자료 화면을 막 넣고 싶은 유혹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강의 영상을 찍어본 교수님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티저처럼 그렇게 파일럿이라는 맥OS에서 사전 찾아서 그렇게 스크린샷 넣어놓은 그거를 유지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인서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위 라디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에어커트를 했는데 이렇게 손가락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매력이란 게 결국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구나라는 뭐 당연한 진리를 그렇게 얻게 됩니다 파일럿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그게 너무 빨리 급작스럽게 종료가 돼버려가지고 애매하게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굉장히 즐겨듣는 녹음하는 이거 녹음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맥OS에서 퀵타임 플레이어입니다 그냥 소리 녹음하고 있습니다 M4A 같은 걸로 저장이 되겠죠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형태로 뭐 들어가서 어떤 파일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개가 될지 또는 공개가 되기나 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녹음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그것도 지금 생각을 그냥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